자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9월 평강을 대비해서 오르비에서 촬영을 하게 된 바른수학 고병훈 선생님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5시 5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5시 21분쯤이면 아마 시험이 끝났겠구나 4시에 4시 58분쯤에 아마 시험이 끝나셨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좀 하자면 수학이 그렇게 쉽진 않았다. 그런데 이제 좀 엔제라든지 모의고사를 좀 훈련을 잘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요거 같은 그래프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좀 많이 풀리는 그리고 또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사실 쉽진 않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을 그냥 기역, 니은, 디귿이라도 찍었으면 그냥 맞았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가 오르비에다가도 어저께 좀 저녁에 글을 올리면서 우스갯소리로 14번의 정답이 5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댓글 좀 남겨달라 말씀드렸는데 댓글을 대부분 안 남기셨더라고요.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공부하고 있었어야 돼야지 오르비에 와서 이제 그런 글을 보는 건 좀 적합치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1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찍었다면 좀 더 시간을 세이브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경우 도형에서 의외로 막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넘어갔다면 15번이 의외로 쉬웠죠. 예전 같으면 이제 최대 취소에 관한 수열의 합으로 정리가 됐을 텐데 이번에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값을 찾는 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좀 준킬러에 좀 힘을 많이 실었다. 그리고 준킬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교시에는 선생님이 공통과목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공통과목은 역시 첫 번째 1번부터 22번까지 전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직 등급컷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예상을 하자면 미적분 선택자들은 1등급컷이 한 84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는 한 88 정도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84에서 86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좀 끝날 무렵에 또 이제 그때쯤 되면 한 7시, 8시쯤 될 거니까 그때 선생님이 또 등급컷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평가원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2분의 루트 2에 루트 3제곱이니까 2에 루트 3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꾸시면 얘가 루트 3 플러스 1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네들 곱하시면 2에 제곱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 지수법치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2 요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미분계수인데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다. 그러면 미분계수가 된다. 그럼 함수가 f니까 f 프라임 과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법칙 하나 두 개가 똑같고 그 다음 3법칙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으면 된다. 그래서 f 프라임 2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될 테고 거기에 fx가 주어졌기 때문에 fx를 미분합시다. 자 f 프라임 x는 미분하시면 4x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f 프라임 2의 값은 8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설을 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변환에 의해서 싸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현재 13분의 5다.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몇 사분면 각입니까? 2사분면 각이지. 그래서 첫 번째 싸인이 파이를 만나면 싸인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세타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에서 싸인은 플러스. 그래서 싸인의 값이 13분의 5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삼각 b로 바뀐 거야. 2사분면 각이긴 하지만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죠. 근데 싸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 b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싸인의 값이 13분의 5니까 13분의 5가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2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쵸? 근데 지금 문제는 뭐고 하라고 그랬냐면 코사인의 값이 0보다 작대 코사인이 0보다 작으면서 싸인이 0보다 큰 4분면은 당연히 2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서 2사분면 각을 정리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찾아라. 자, 탄젠트 세타의 값은 12분의 5가 되겠죠? 12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왜냐하면 2사분면은 싸인만 플러스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을 보시면 함수 fx라는 놈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요렇게 되시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u 얘네 x가 a보다 큽니다. 그럴 때 얘네가 연속이 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좌극한 함수값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갖다 a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a의 값이 a를 대입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6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니까 a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의 값이 제로 그런데 우리 뭐 구하는 거야? 모든 a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1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원래 좌극한, 우극한의 그래프 해석적인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좀 잘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의 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차수열이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의 값이 두 배의 다섯 번째 항이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 더하기 열두 번째 항의 합이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럼 일단 이거 여덟 번째, 열두 번째 짝수잖아. 그럼 얘네들 사이에 무조건 홀수계가 숨어있잖아. 그럼 여덟 번째 항과 열두 번째 항의 합은 가운데 항의 두 배니까 열 번째 항의 두 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열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요렇게 찾아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가 A5니까 다섯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냐를 확인하시면 돼. 그럼 몇 칸 떨어져 있냐면 네 칸 떨어져 있는데 1에서 5를 빼니까 거꾸로 네 칸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4D 그래서 그 값이 얼마야? A2, A5다. 자, 그래서 얘가 넘어가니까 다섯 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4D다.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리합시다. 세 번째 열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 더하기 몇 D야? 5D 다섯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A5가 마이너스 D였으니까 D가 되므로 공차 D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 우리 두 번째 항의 합을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서 2에서 5를 빼니까 거꾸로 세 칸이니까 마이너스 3D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D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7D가 되고 D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1 요게 이제 두 번째 항의 값이 되겠네. 정답은 21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1번부터 풉니다. 3월달 모의고사 이후로 6월달 모의고사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지금 계속 실무 시즌인데 자, 함수 fx가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극대값이 9일 때 극속값을 찾아라. 근데 가장 얘기하는 함수 특징 중에 하나 이거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의 그래프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y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란 함수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x제곱이고 x-3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 자, 그러면 x축이 요렇게 있고 지금 함수가 요렇게 접했다가 내려가는 함수 여기가 0 요기가 3이 되겠네.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2가 되겠네.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극속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극대값이 얼마야? 0였습니다. 되니? 그럼 이거를 우리가 x축 아,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극대값은 0일 때 k가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가 되냐? k-4 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극대값이 9라고 했으니까 극속값은 5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어? 7번? 어, 그렇지. 여기 7번 수열 어떤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라는 놈을 지금 현재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놨고 그럴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여기 sk sk minus ak 를 구하라.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부터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sn- sn- 를 구하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s1부터 구합시다. s1은 첫 항 a1과 똑같고 1을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입니다. 되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석을 금방 하셨으면 됐어. 자, 두 번째 갑니다. sn- a의 n의 값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n번째 항을 빼는 거니까 s의 n-1이 되고 당연히 여기는 n이 2부터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쵸?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잘 됐어. 우리가 아마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얘는 σk는 2부터 10까지 sk-1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σk는 1서부터 10까지 k는 1서부터 10까지 자, 여기다가 k-1을 집어넣게 그러면 k-1 여기 2부터 k분의 1 그러면 이거 딱 부분 분수네. 그쵸? 자, 부분 분수를 하시면 σk는 k는 2서부터 10까지 얼마? k-1 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2부터 집어넣으시면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얼마?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점점점 가셔서 10을 집어넣으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뒤, 앞 뒤, 앞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과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 되므로 정답은 10분의 9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10분의 9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까지가 3점짜리 문제였죠. 자, y는 자, 이 함수를 fx라고 할게 자, y는 fx가 x3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의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2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는 얼마냐? 3x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우리가 찾는 기울기 f'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고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3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함수가 y는 y는 gx라고 할게 그 gx는 x의 4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에 다시 접한데 결국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1이 되는 접점부터 찾으셔야겠네. 자, 그래서 g'x 미분하시니까 4x의 3제곱 더하기 3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정도는 뭐 한 방에 찾을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럼 결국 결국 우리가 찾는 이 gx 위에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a-2가 된다. 그때 이 접점이 어디?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의 점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a-2의 값은 4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쭉 풀면서 아마 조금 욕심이 있었다면 한 8분에서 7분 컷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자 이 9번은 어떤 내용이냐 삼각함수의 그래프 4점짜리 딱 처음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선보였습니다. 평가원에서 자 지금 하나 함수 fx는 현재 cos의 6분의 pi x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3cos의 6분의 pi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의 주기부터 먼저 갑시다. 어차피 주기는 다 똑같아. 그죠? 6분의 pi x 니까 자 전체 주기가 2pi고 걔를 6분의 pi로 나누니까 주기가 12가 됩니다. 결국 0부터 10이라는 특징을 구간을 잡아준 이유가 있어서 딱 그래프 하나만 그리시면 된다라는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fx라는 놈의 최대값은 어디 아 그래 괜찮아 그냥 해 괜찮아 그냥 해 멋졌었죠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하면 되죠 이거 촬영을 촬영이 먼저니까 자 최대값은 어차피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 끊기는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평소에 할 때도 선생님이 유튜브 라이브는 계속 끊겼으니까 이게 와이파이 이게 좀 불안하면 끊길 수 있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이거 강의를 업로드 하는 게 목적이니까 유튜브에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현장 강의를 하고 있구나 선생님 빨리 풀었어요 라는 걸 그냥 홍보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 시험 끝나고 대부분 집에 가다 속상해 가지고 어디 들려 가지고 먹고 가고 그러실 거야 분명히 그 전까지 선생님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자 GX라는 놈은 최대 값은 얘가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C야 그래서 최대 값이 마이너스 2고 아니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최소값은 A 플러스 C야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X축과 Y축을 그렸고 어 여기에 선생님이 2라고 하고 여기가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일단 얘네들의 딱 가운데 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운데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일단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연두색 함수라고 하고 내가 얘를 주황색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연두색 함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주황색은 최대값이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 6 6 9 12 12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해설강의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지 실제로 현장에서 그릴 때 그냥 대충 그리셔도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두색부터 그립니다 코사인 함수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테고 요렇게 그려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겠죠 그래서 요기 마이너스 3라인 6라인 9라인 12라인만 지켜주시면 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가 요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가는 함수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럴 때 지금 y는 k가 마이너스 1부터 1사이래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요렇게 위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y는 k 요렇게 잡았습니다 자 얘가 y는 k 그때 연두색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1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2 라고 한대 자 그럼 갑시다 일단 어쨌든 간에 요기 사이의 거리가 서로 똑같은 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똑같애 그러면 3마이너스 세타1 이라고 할게 알파1을 3마이너스 세타1 이라고 하고 알파2의 값은 요기서부터 요까지 거리하고 요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똑같습니다 서로 대칭이니까 얘는 9 더하기 세타1 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절대값 알파2 마이너스 알파1 의 값은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가 돼 6 마이너스 두 배의 세타1의 값이 현재 얼마라고 했지 8이 아닌데 어 8이네 알파 마이너스 세타2 요렇게 정리가 된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세타1의 값은 얼마야 딱 봐도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알파2라는 점의 좌표가 3에서 1을 빼니까 2가 될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정리하는게 k의 값을 구했어 k의 값은 연두색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2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돼서 2분의 1이 되면 되겠다 그럼 다 된 거야 결국 우리가 찾는 이 베타1과 이 베타2는 실제로는 주황색 그래프가 y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삼각 방정식이었어 자 마이너스 3의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우리 x값 두개를 찾으시면 돼 조금만 빨리 가자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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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바꿔주시면 3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 가능하시면 그냥 써줄게 3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는 이걸 덩어리로 놓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데 자 지금 x가 0부터 12까지니까 0부터 12에다가 6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돼 그래서 어디서부터 6분의 파이 x는 0부터 2파이 안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야? 2사분명과 3사분명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6분의 파이 x가 될 수 있는 건 파이 마이너스 60도 3분의 파이 하고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얘는 3분의 2에다가 6을 곱하니까 4가 되거나 얘는 3분의 4에다가 6을 곱하니까 12가 되거나 맞나? 3분의 4에다가 2를 하니까 8이네 그지? 계산 잘 못했다 8 그래서 이 값이 베타1이고 이 값이 베타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베타2 마이너스 베타1의 차는 빼니까 4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었을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지금 수직선 위에 a라는 점이 있대 6이네 자 그때 t는 0일 때 원점 출발 밑줄 치세요 원점을 출발합니다 자 vt라는 함수가 3t제곱 더하기 a t a가 0보다 큽니다 자 t가 2일 때 p라는 점과 a라는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a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야 자 봐봐 vt의 값을 선생님이 3t로 끄집어내면 얘 t 플러스 3분의 a인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 컴마 0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제곱입니다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고 여기가 0일 거야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음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0초부터 시작이니까 실제 그림은 그냥 이렇게 갈 거야 그치 어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0 2초일 때 위치 p와 a 사이의 거리거든 이건 되게 쉬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굴 구하는 거야 어 이거 적분을 하셔가지고 어 잠깐만 내가 지금 뭐하는지 이거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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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분을 하시면 xt가 되고 t3제곱 더하기 2분의 a t제곱이잖아 그치 아 sorry sorry 자 그래서 t제곱으로 끄집어내면 t 더하기 2분의 a가 돼서 실제로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갖다가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제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2일 때 위치하고 자 갑시다 2일 때 위치는 여기다가 2 2 2를 집어넣으시면 되네 그죠 얘는 8이고 4니까 2의 a지 2의 a 더하기 8입니다 지금 그게 위치가 얼마래 아 차가 거리에 차가 6 차가 10이래 음 자 그러면 갑시다 일단 2a 더하기 8과 6이라는 점이었죠 그 점의 차가 10이다 근데 a가 양수니까 이게 음수가 될 수는 없겠네 그죠 자 그래서 2a 더하기 2의 값이 8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4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맞나 8이니까 2a 더하기 2 3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 어 못 계산 잘못했다 맞지 아 얘가 10인데 그치 어 얘가 이렇게 10 그래서 4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속도가 속도에 관한 문제였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쭉쭉쭉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a의 n제곱근 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의 x-2의 제곱 더하기 k래 자 그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두 개래 자 그때 문제에서는 루트 3의 fn제곱 이놈의 4제곱 근이 있는데 그 실수의 모든 곱의 값이 마이너스 9래 자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a의 n제곱근 갑니다 이거 근을 보시면 무조건 x의 값이야 근데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조금 쓰기는 좀 곤란해 선생님이 그냥 이 근을 이번에는 그냥 t라고 할게 그럼 근을 뭐 했대 4제곱 했대 근을 4제곱한거야 의 의는 수학적 기호로 이퀄 대상은 루트 3의 fn제곱 걔는 그냥 3의 2분의 1의 fn제곱 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실근의 곱이니까 근이 t가 되어야겠네 실수의 근이야 그럼 여기 이거 양변을 4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웁시다 그러면 t제곱의 값이 3의 4분의 1의 f의 n제곱 이렇게 돼 얘는 무조건 지수니까 0보다 크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겠네 그쵸? 그럼 이놈의 모든 실근의 곱은 얘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t제곱 마이너스 3의 4분의 1의 fn제곱 이퀄 0니까 모든 실근의 합은 a분의 c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4분의 fn제곱 그 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얘가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fn의 값이 8이 되는 n의 값이 2개인 거야 그럼 fn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이건 이제 중학교 걸로 돌아갔네 마이너스의 n-2의 전체 제곱 더하기 k가 8이 되는 n의 값을 찾는 거야 근의 공식 구할 때 우리 이렇게 했잖아 자리 바꿀게 n-2의 전체 제곱의 값이 k-8이래 그래서 n-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8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k-8이라는 놈은 무조건 완전 제곱근이 돼야지만 n이 자연수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1 그 다음에 4 9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일단 1이 아니라 4나 9가 된다면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3 4니까 음수가 되는 가능성이 높죠 두 개 못 가진다 그치? 그래서 얘네는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한 k값은 9 하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 예전에는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만족시키는 x값이 뭐 6개 뭐 8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었으니까 그죠? 정답은 9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아 이거 보자마자 조금 놀랐음 이 수 이거 함수의 극한에 관한 그래프 문제가 진짜 나온지 얼마 안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거 출제한 것 같아 역시 이번에도 빈칸을 안 낸 거 보면 좀 되게 아쉬웠습니다 자 어쨌든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돼 있고 그 다음 얘하고 이렇게 지나는 y는 x 플러스 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 얘를 b 그 다음 얘를 a다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이 a라는 점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아이고 끝났네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c라고 했대 그럼 선생님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무조건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 그치 일단 이렇게 딱 세팅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b에서 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때린 요 놈을 h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잖아 그죠 이미 다 끝난 거야 얘길이는 누구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얘길이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됐겠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야지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a h 마이너스 c h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x제곱과 x 플러스 t가 만나는 요놈의 두 근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시면 돼 그럼 딱 봐도 근과계수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 이놈의 두 근이 지금 현재 알파 베타야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가시면 돼 근데 딱 봐도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자 어차피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루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요 값은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얘가 마이너스 t니까 루트 4t 더하기 1이다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다 됐어 자 두번째 우리 뭐고 하는 거냐면 리미트 t값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에 요놈이 a h잖아 루트 4t 더하기 1 마이너스 ch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었네 그쵸 얘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4t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정리 좀 합시다 그럼 리미트 t가 0 5극한으로 갈 때 자 얘는 t 곱하기 요 값은 루트 4t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것분에 얘랑 얘랑 전개하시면 4t 더하기 1 마이너스 얘랑 얘랑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0분의 0골도 없어질 겁니다 그죠 그럼 t 대신에 빵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1 더하기 1분의 4가 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 요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 조금은 당황스러웠어 그죠 그러나 실제로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모의고사를 풀 때 8번서부터 14번까지 13번까지를 참 빨리 잘 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2번까지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3번에서 탁 한 번 뇌절이 왔겠죠 그죠 딱 보자마자 허? 뭐지? 이거 분명히 코사인 법칙 한 번만 쓰면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였던 거지 그게 좀 안타까웠어 자 그럼 13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13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삼각함수의 도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반쪽짜리 원이 있고 대부분 반쪽짜리 원은 우리 이과 애들한테 익숙할 겁니다 이과 학생들 이것도 덧셈 정리로 푼 학생들도 얼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지름의 길이가 원래 주어지는데 지름이 안 주어졌어 그게 조금 독특했어 그래서 지금 뭐 요점을 C라고 잡읍시다 자 여기가 C고 요기가 A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지나가면서 이점의 좌표가 D고 오케이 얘가 4분의 3파입니다 자 그럴 때 자 그럴 때 지금 현재 C2 아 여기가 만나는 게 2이네 C2의 길이가 4 이렇게 나왔고 D2의 길이는 3 루트 2 그럴 때 어 A C 곱하기 CD를 구하셔요 일단 반지름을 구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얘가 제일 먼저 보였을 거야 얘 4분의 파이라서 요 길이 금방 바로 나왔을 겁니다 자 선분 CD의 제곱의 값은 얘 제곱 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18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고 우리는 34에서 6 12 곱하기 2니까 24를 빼시면 돼 그래서 아 선분 CD의 길이가 일단 루트 10이구나 이러한 거리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 A C인데 그럼 그 A C의 값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아니 그러면 내가 A 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선분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잘 봐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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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내가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조선 하나를 그리시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얘도 알파가 된다 그치? 원주각에 의해서 그죠? 근데 지금 이 보조선 그리는 순간 이거 직각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외저번에 이 원에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돌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이 A C의 길이가 2 R Sine 알파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이제 요 삼각형을 딱 보시면 사실 이 삼각형 딱 봄과 동시에 저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삼각형 CD2라는 함수 아니 삼각형에서 자 요렇게 갑시다 코사인 알파의 값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와있어 자 2 곱하기 CD 루트 10 곱하기 3 루트 2분에 얘는 10 더하기 18 마이너스 4 4 16 요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얘가 12가 되고 자 조금만 빨리 갈게 얘 루트 그냥 적어줄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5야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고 3 하니까 6 2 12가 되겠지 이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이야 그럼 코사인이 루트 5분의 1이니까 자 우리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리시면 얘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사인 알파의 값을 루트 5분의 2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R만 구하면 이제 끝이야 그치? 그럼 과연 여기서 이제 또 뭘 해야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냐 이런 보조선은 사실 조금 안타까워 이건 이과한테 유리한 거야 그죠? 자 갑니다 자 요렇게 연결했어 얘 반지름이잖아 얘도 반지름이잖아 근데 그게 보였어야 돼 그럼 예각은 얼마야? 아 이것도 4분의 파이네 그죠? 그러면 요 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알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얘 라지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길이는 어차피 4 루트 3 루트 2 다 나왔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O D 이라는 놈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이게 4가 아니라 라지알이지 그지 얘들아 자 라지알 자 그러면 이제 빗변 건너편의 제곱은 라지알의 제곱은 라지알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얼마? 18 마이너스 얘는 어 두 배에 라지알 마이너스 4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아이고 4분의 3파이인데 이거 맞꼭지각이잖아 그지? 4분의 3파이 말은 내가 4분의 파이라고 했나 4분의 3파이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래서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없어졌네 자 요거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r제곱 r제곱 없어지니까 0은 마이너스 8 라지 r 더하기 16 더하기 18 얘는 6이니까 더하기 6 라지 r 마이너스 24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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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서 넘기면 2 라지 r의 값이 얼마야? 34에서 24를 빼니까 10 그럼 이미 다 됐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선분 ac의 길이는 2 라지 r 10이었죠 자 10 곱하기 sin 알파 5분의 2 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4 루트 5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찾는 선분 ac 곱하기 선분 cd의 값은 여기다가 루트 10을 곱하는 거네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2니까 4 곱하기 5 20 루트 2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항상 보조선을 잘 그려야 되고 그리고 보조선을 그리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풀었겠지 저런 보조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원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항상 반지름에 대한 테마가 나왔을 때 반지름을 이용해야 되고 지금은 반지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해야 함으로 저런 보조선 그리는 좀 잊지 마시고 원주각은 항상 사용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과목에서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정확하게 풀기보다는 아마 찍고 넘어가는 학생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뭐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14번은 5번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찍었는데 어쨌든 간에 5번이 답은 맞았지만 실제로 5번이 왜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다 해봤었어야 돼 그게 조금 아쉽죠 근데 이게 6월 평가원 우리 공통과목 20번 문제에서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 그렇게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였고 그 당시에 미분을 해서 정리하는 문제였는데 좀 논란이 있긴 있었나 봐 그치 근데 그거 합성함수로 솔직히 미분한다는 건 사실은 이과 애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문제였는데 물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절대값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미분을 해서 푼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미분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도록 할게 자 최고치한 개수가 1이고 F0가 0 F1이 0다 자 일단 첫번째 우리가 Fx라는 함수의 개형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는 뭐 가장 노멀한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 경우 사실 이거 선생님이 처음에 문제풀 때 A라고 놓고 풀었거든 근데 이제 거기 보기 니은에 보니까 K가 돼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K라고 하자 일단 FK가 0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유형은 요렇게 그래프가 가서 여기가 0 여기가 K 여기가 1 그 다음 세번째 유형은 이렇게 그래프가 가서 요기가 K 요기가 0 요기가 1 서로 다른 세실근은 요러한 유형이다 이거 나중에 22번 문제도 서로 다른 세실근이냐 두실근이냐 한실근이냐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파악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14번과 22번이 연관성이 조금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얘가 0이고 얘가 1 서로 다른 두실근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얘가 0이고 얘가 1 뭐 요런 조건밖에 없지 않을까 이 다섯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G 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T부터 T 플러스 1까지 FX DX 적분하시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야 이거 절대값 FX DX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네 그러니까 절대값 FX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자 봐봐 잠깐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FX FX가 0보다 크니까 양수 가시면 되지만 얘는 0부터 K까지 K부터 1까지 나눠서 하셔야 되지 그치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1까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가시면 되고 얘는 0부터 1까지가 양수니까 그냥 가시면 되고 0부터 1까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올라오시면 되고 됐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나왔어 기억에서 지금 G0가 0 1 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T 지금 GT지 음 소리 자 G0가 0라는 얘기는 G0는 빵빵 G0 집어넣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적분한 값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한 값이 서로 0이다라는 뜻이야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지 무슨 뜻입니까 아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럼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얘네 이렇게 두 가지 조건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랬냐면 G-1의 값이 어떠냐 자 그럼 G-1의 값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값과 자 일단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의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자 이거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지 그럼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나는 일단 Fx의 식을 이렇게 만들게 어차피 최고창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X-1 곱하기 X-K야 이 K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K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적분을 그냥 하시면 돼 요것도 전개하자 자 이제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X 제곱 더하기 KX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근데 실제로 요것들을 아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요거를 어떻게 계산했냐 그냥 대충 갖다 때려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는게 맞아 원래는 자 이거 적분을 하자 자 적분하면 X 네제곱 4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의 세제곱 3이고 더하기 KX의 제곱이고 2가 됩니다 그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바로 0부터 1까지를 빼주시면 돼 요거는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0 0 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4분의 1이고 더하기 3분의 K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2분의 K가 됩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돼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K가 됩니다 그러면 재밌는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얘네가 없어져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시면 얘랑 얘랑 계산하시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야 그래서 마이너스 K야 근데 얘가 어쨌든 0보다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어떻겠어 당연히 작겠네 그죠 그래서 일단 기억이 참입니다 실제로 이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최근에 이 유형이 원래는 기역을 대입해서 찾고 그 다음 니은은 기역을 유추해서 가고 기역, 니은, 디귿 을 같이 연계시켜서 찾는 그런 유형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숨어있긴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조건들이 주어지긴 했었어 그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정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니은을 갑니다 자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 이번에는 g-1의 값이 0보다 크대 자 g-1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그것이면 fk가 일단 0이 되어야 합니다 그쵸 그 0이 되는 값이 얘인 k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값이 존재하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아마 이미 다 했잖아 자 k가 t가 마이너스 1이야 g-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값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값이 적분되는 건데 잘 봐 아까 전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얘가 0보다 작았어 그치 자 바이 기역에 의해서 우리는 얘가 양수가 되는 순간 g-1은 0보다 작다 그랬어 근데 우린 지금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핵심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네 둘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0과 1 사이에 f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뀐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적분하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시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적분했기 때문에 바로 적어보시면 자 이렇게 k 플러스 1에 x의 3제곱 3으로 나누시고 kx의 제곱 2로 나누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럼 적분을 합시다 적분하시면 얘 집어넣어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4제곱 한 걸 빼면 돼 0이네 얘도 어차피 0이야 그치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3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1이야 두 배가 가시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k 플러스 1이야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당연히 k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아야겠네 그치 그래서 아 니은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대입하면 사실 어렵진 않아 기억을 통해서 아 저 위에 있는 두 그래프는 아니다 라는 걸 일단 딱 제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시작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자 디귿은 아 이건 그냥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세번째 자 디귿에서 보면 지금 g-1의 값이 현재 1보다 크다 라고 나와있어 g-1의 값이 1보다 크다 그럴 때 g0의 값이 니네 마이너스 1보다 지금 현재 작냐 이 얘기입니다 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g-1의 값이 1보다 크려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않겠니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귿 니은에 의해서 이게 g-1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럼 끝났네 마이너스 3분의 2에 k-1의 값이 1보다 크다 그래서 k-1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그래서 일단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일단 작아야 돼 그럴 때 g0의 값이 일단 어떻게 되냐를 확인하는데 자 와봐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라고 이 그래프야 그럼 g0의 값은 0부터 1까지 절대값은 무조건 음수가 되겠지 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음수가 되니까 선생님 요 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g0의 값은 결국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므로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1 1 1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배의 4분의 1 마이너스 이거 이제 1 집어넣어서 통분을 하자 자 6분의 더하기 해서 그냥 마이너스를 올리게 선생님이 여기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고 더하기 여기는 3을 올리니까 3k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되겠네 자 요거 6분의 3k야 그치 그럼 2분의 k 요거 요렇게 빼니까 6분의 k지 그럼 여기다가 3으로 나누니까 따라서 요기다가 할까 아이 좀 복잡하네 그래 요거 지우자 2번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니은은 아까 디귿 저거 하나 보려고 일부러 안 지우고 있었어 자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2분의 1 더하기 약분하면 3분의 k k-2의 값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얘는 3분의 k에 얘 6분의 3이고 6분의 4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요렇게 가시겠네 여기다 3분의 k를 하시면 돼 자 그럼 3분의 일단 k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고 거기다가 더하기 아 마이너스 6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럼 3분의 k 마이너스 6분의 1은 요거 일단 g 제로랑 똑같네 그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6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적다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야 알았니? 실제로 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다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했던 그런 문제 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었어 내가 맞췄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객관식 마지막 문제네 그죠 자 봅시다 15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수혈에 관한 게 나왔습니다 자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런 것들은 거의 최대 최소에 관한 개념으로 가는데 지금은 최대 최소는 아니었어 자 가조건을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하여 a의 a의 4k가 r의 k제곱이다 근데 이제 공비 r의 값의 절대값이 어쨌든 0과 1 사이야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보시면 a1이 0보다 작다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죠 자 a의 n 플러스 1의 값은 바로 a의 n 더하기 3 얘는 절대값 a의 n의 값이 5보다 작은 경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a의 n은 절대값 a의 n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로는 식을 일단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리 바꿔주시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절대값 a n이 역시 5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같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2배의 a n이 되며 여기는 절대값 a n의 값이 역시 5보다 크거나 그래서 일단 식을 어떻게 변형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가 조건에 의해서 아니 자연수 k라 그랬잖아 그래서 a4가 r 이면 a8은 r 제곱 이야 어쨌든 간에 얘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도 제곱해도 무조건 0과 1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그 사이에서 5보다 큰게 나올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네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으로 순차적으로 가시면 돼 자 먼저 r 제곱입니다 아 r 제곱이래 r이지 자 a4가 r이야 어쨌든 1보다 작으니까 5보다 무조건 작겠지 자 이렇게 r 그러면 그 다음은 r 더하기 3입니다 그렇죠 그냥 두 번째는 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야 일단 어쨌든 간에 얘는 뭐 마이너스 1이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도 마이너스 뭐 3분의 1이든 어쨌든 3보다는 작거나 맥시멈 4보다는 작겠네 그래서 역시 얘도 r 더하기 6이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자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야 절대값을 때린 게 이제 0부터 1까지고 0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다 6을 더해 그러면 5보다 크게 됩니다 그치 6을 더하니까 되니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야 5보다 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r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야 그럼 봐봐 얘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얘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절대값 치면 2분의 5하고 2분의 7 사이지 어쨌든 또 누구야 5보다 작네 그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찾는 a8은 2분의 마이너스의 r 더하기 6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딱 식 찾으면 그냥 한방에 나왔네 자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 더하기 3의 값은 r 제곱이랑 똑같네 근데 여러분도 이거 계산하면 어차피 없어져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r 이고 r은 절대로 0이 되면 안된다네 끝났습니다 우리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땡큐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보자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3을 더하니까 2분의 5 자 얘는 2분의 얼마야 12에다가 17이야 그래서 얘가 5를 넘어갔네 그래서 2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7에다가 4분의 11을 더하니까 4분의 마이너스 아직까지는 일단 어쨌든 간에 절대값 a 8은 0보다 아 5보다 작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a9 한번 구해보자 자 a9는 당연히 얘가 또 절대값 a n이 5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하시면 돼 그럼 4분의 7 오케이 근데 얘가 4분의 12를 더하니까 7까지 올라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10을 가보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4분의 12를 더하니까 4분의 얼마가 돼 맞나 4분의 12 3을 더하니까 4분의 19 맞지 자 뭐 계산 잘못했나 잠깐 이거 보자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 됐고 그치 2분의 12 2분의 17 2분의 6 2분의 5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 됐고 그 다음에 음 여기다가 4분의 3을 더하니까 4분의 12니까 4분의 마이너스 5 4분의 12 더하니까 4분의 7 4분의 또 12 더하니까 4분의 19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게 될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 아 지금 a의 m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계산 잘못했어 지금 잠깐만 봐봐 지금 a7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고 a7이 4분의 어 이거 뭐 계산 잘못했는데 맞지 않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치 어 그치 우리 이제 절대값을 따지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도 보면 얘를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 어쨌든 4분의 17 요렇게 되겠고 그치 4점 멋이긴 해 그러면 이제 5를 넘지 않을테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근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뭐가 계산이 잘못됐지 4분의 7이 맞는데 아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4 5 6 7 8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그 다음에 3을 더하니까 아 그렇지 미안해 여기서 잘못됐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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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래 요런 계산 나도 잘못하는데 조심하셔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니까 얘가 2분의 6을 더하니까 얘가 2분의 11이 되잖아 그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1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 3을 더하니까 4분의 12를 더하니까 4분의 1이고 여기다가 3을 더하시니까 4분의 13을 3이 되시고 얘는 4분의 2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5보다 커 그치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그것 때문에 좀 진단 뺐네 별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A4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A3 2 1로 넘어가셔야 되죠 자 A3 2 1로 넘어가자 자 이것도 역시 A4 거꾸로 가면 돼 A3 A2 A1 근데 A1은 0보다 작아야 돼 그쵸 자 먼저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얘는 두 가지로 갈 수 있어 그쵸 하나는 더하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A3가 5보다 작아야 돼 어 근데 이거 가능해 근데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 1이야 근데 얘는 절대값 AN 이거 절대값 3이 5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일단 얘는 안 됐네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로 가야 돼 자 얘는 얼마냐면 3을 또 빼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3이야 얘는 어쨌든간에 누구보다 작아야 돼 절대값 AN 얘가 5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도 안 되네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7이야 어 이거 가능하네 그치 왜 5보다 커야 되니까 절대값 AN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가지로 갈래로 나누어진다 자 얘는 3을 빼니까 4가 될 테고 그럼 얘는 절대값 AN이 5보다 작다 맞아 그런데 AN이 A1이 0보다 작아야 되므로 안 됐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고 얘는 절대값 AN이 5보다 크고 낫으니까 성립하면서 A1이 0보다 작으니까 정확하게 성립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는 정답 A1의 값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M의 값이 다섯 번째 절대값 A의 M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M이 몇 개 있냐 이거 다 규칙 있어 2 일단 M이 2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얼마일 때 또 절대값을 넘어선 게 바로 여기야 그치 여기도 넘어섰어 6 여섯 번째 항도 넘어섰고 그 다음에 열 번째 항도 넘어섰어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이야 그치 얘는 뭐야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놈이잖아 그래서 98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총 몇 개 여기서 스물 다섯 개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얘도 절대값 A의 M이 5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P는 몇 개 스물 여섯 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A1 더하기 P의 값이 12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이게 거꾸로 추론을 해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순차적으로 추론을 해나가느냐 그 차이점인데 왜 선생님이 A4하고 A8을 시작을 했냐 단순한 이유는 뭐야 무조건 첫 번째에서 K가 자연수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은 여기까지가 끝이었어 객관식을 풀면서 아마 13번 14번 15번을 제대로 푸셨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이 조금은 복잡해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 않았을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 기하 빼고 확통하고 미적분은 솔직히 나름 쉬웠습니다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변형해서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시간이 공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더라도 선택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자 로그 3에 16번 갑니다 x-4 이퀄 로그 9에 x-2 자 갑시다 일단 첫 번째 진수 조건 x-4가 0보다 크고 x-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x는 4보다는 커야 돼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3이고 9니까 똑같이 그냥 이거 제곱 만들자 그냥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의 값이 x 더하기 2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의 값이 0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값은 2 또는 7이 되는데 당연히 4보다 커야 함으로 정답은 7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갑니다 자 함수 fx가 어떻게 돼 있어? 6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요렇게 돼 있고 f1의 값이 5다 자 그럴 때 f2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자 첫 번째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f'x였지 적분합시다 자 부정적분하시면 자 2x 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고 원래는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되는데 1 1 1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되지 어차피 이거 없어지니까 1일 때 3임으로 2가 더 필요하네 2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f2의 값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이 16 마이너스 4이 8 더하기 6 더하기 2 요렇게 가시면 돼 그죠 그래서 16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6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18번 아 요것도 좀 쉬웠어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ak 얘가 10이래 근데 근데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c ak 가 65 더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c다 자 어차피 c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시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a s 5니까 10c 그 값이 65 더하기 얘는 첫항부터 5항까지가 다 c니까 5c 그래서 5c가 65 그래서 c값은 13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19번도 전형적인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였네 자 봅시다 19번 자 지금 3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k 이렇게 갈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단 얘를 그냥 fx라고 할게 new함수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요렇게 가서 함수에 그래프 그리시면 돼 자 그럼 f'x 갑니다 12x의 3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근데 그게 0이 되는 거 찾으면 돼 그럼 12x로 끄집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치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함수값만 찾아주면 돼 자 f 마이너스 1의 값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가 되므로 마이너스 5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0은 어차피 0이니까 하지 말고 2는 자 저기다 2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 마이너스 8 4 32 마이너스 48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마이너스 32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4차 함수니까 우리 그래프 계형은 뭐 요렇게 그릴 수 있겠네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요렇게 조금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접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겠네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0 얘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k는 여기에 있어야지만 지금 몇 점에서 만나 4점에서 만나겠네 그러려면 여기 y는 0이랑 여기 접하는 놈 요 놈 y는 마이너스 5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놈이 마이너스 5하고 0 사이다 그래서 k의 값은 0부터 5까지야 그래서 개수는 1 2 3 4 4가지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19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갑니다 자 20번 요것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예전에는 이제 그 기출문제 삼차함수가 원점 대칭함수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있었죠 k값이 0보다 작대 자 fx는 x3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랑 자 gx라는 함수는 4의 절대값 x 더하기 k인데 이거 v자 함수를 아래로 내리는 거네 k값이 음수니까 자 그럴 때 얘네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다 이미 끝났네 얘부터 일단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 자 f'x는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2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 그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3분의 1에서 극소를 갖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0,0을 지나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요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일 거다 그래서 0은 대충 요쯤에 있겠네 이렇게 요렇게 x축 y축이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럴 때 얘는 이렇게 v자인 함수잖아 그쵸 0일 때 요놈을 중심으로 그럴 때 v자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자 요기 요렇게 접해야겠네 접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는 뭐 요런 식으로 가야겠지 그래야지만 한 점 두 점에서 요렇게 만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세번째 뭐 하셔야 돼 접점 찾아야 돼 자 그러면 f'x가 얼마가 되는 거 요거 y는 4x 더하기 k 임으로 f'x가 4가 되는 x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2x 바로 갈게 마이너스 5 이퀄 제로 입니다 그럼 인수분해하면 3x 마이너스 5하고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므로 여기가 플러스 가시면 되겠네 아 그래서 x는 1이구나 그러니까 x가 x가 1이니까 우리가 찾는 접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1커마 그냥 1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1커마 1커마 1이잖아 k값은 마이너스 3이다 자 요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 이 넓이 구하는 거야 적분을 해야 돼 그러려면 이 교점도 찾아야겠네 그쵸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갑니다 어떻게 가냐 저기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가 우리 왼쪽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요렇게 바뀌겠네 그래서 땡큐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봐도 그냥 x는 마이너스 1일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 s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어쨌든 하얀색 함수가 다 위에 있어 근데 얘잖아 얘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요 놈을 적분하시고 더하기 인테그라 0부터 1까지는 역시 하얀색이 위지 근데 하얀색에서 누굴 빼는 거야 4x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에서 4x를 빼니까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요걸 또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각각을 적분해서 s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 얘는 x x 4제곱을 4로 나누시고 더하기 x 세제곱 3 그 다음에 3x의 제곱 2 더하기 3x 그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더하기 자 요 다음은 x의 4제곱을 4로 그 다음 x 세제곱을 3으로 그 다음에 5x제곱을 2로 더하기 3x입니다 그걸 0부터 1까지 요렇게 가시면 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아마 3분의 8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 뭐 구하라 그랬냐면 30s를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s의 값이 3분의 8이므로 30s의 값이 80이다 요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뭐 나머지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거야 그죠? 그래서 20번까지 역시 주관식을 달려오면서 사실 크게 막히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과 22번을 갈 건데 21번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주 월요일날도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야 이 자리에 원래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와야 되는 자리다 그게 왔을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함수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나름 시간을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뺏을 수 있는 정확한 개념만 알았으면 금방 풀었을 텐데 조금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웠을 수가 있어 자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 지금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 하나가 있어 근데 지금 얘네 두 점 얘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거든 그 직선을 선생님이 요렇게 그렸어 자 얘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이고 이 점의 좌표를 a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했다 자 그때 이 점의 좌표를 a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대놓고 주어졌어 자 그 다음에 점 a를 점 p를 지나 p가 어딨어 아 여기가 pq라 그랬구나 a b가 아니라 ok p q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니까 요런 식으로 가겠네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야 얘랑 똑같네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래 그때 만나는 점 이 점을 c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a 점 y 점의 좌표를 b라고 했다 그럴 때 자 요거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것들 다 이런 비례식이 나오면 정확하게 너희들이 점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c q의 길이가 3배의 a b다 자 보세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a b의 길이가 자 a b의 길이가 p b의 몇 배래 4배래 끝났어 그럼 얘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4라는 소리야 아니 자 그러면 얘 길이는 얘가 점이 a니까 요 점의 좌표는 4a,0 요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게 한방에 바뀌는 거야 첫 번째 a 점의 좌표는 4a,0 역시 마찬가지야 자 얘도 몇 대 몇이야 1대 1대 얼마가 돼 여기 1대 얘가 지금 3대 4잖아 3대 4가 되는 거야 그치 3대 4니까 b 점의 좌표는 0,3분의 4의 2의 a 제곱 요렇게 가겠네 그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사항이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 바로 이거야 cq의 길이가 cq의 길이가 지금 a,b의 길이 아 a,b의 길이 몇 배 3배야 근데 잘 봐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 이 직각삼각형 이게 지금 서로 닮음이거든 그럼 이 전체 길이가 1대 3이면 얘는 1대 3이니까 요 길이는 사실 얼마야 4분의 3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어쨌든 3이잖아 그럼 결국 p,a의 길이와 q,c의 길이의 b는 1대 4가 되는 거야 1대 4라는 얘기는 얘가 1대 4라는 얘기지 얘가 지금 a부터 4a까지가 3a니까 얘는 12a가 되면서 아 c점의 좌표는 b 플러스 12a 컴마 제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했어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기울기 가자 자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자 그럼 얼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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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 분의 그죠 x값의 변화량 뭐 마이너스 3a라고 해도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자 오케이 마이너스 3a 분의 y값의 변화량은 2의 a제곱이 되고 자 얘는 기울기 어차피 기울기잖아 자 x값의 변화량 마이너스 12a제곱분의 y값의 변화량 2의 b제곱 어차피 a는 0이 아니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겠네 그래서 곱하니까 4 곱하기 2의 a제곱 걔는 2의 a 플러스 2제곱이 돼서 2의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b값이 a 플러스 2 요런 식을 딱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그렇게 어려웠던 테마들은 많이 없어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못 찾아냈으면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여러분들 오래 복잡하게 문제 풀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근데 기울기가 m인 거 사용 안 했으니까 기울기 m인 거 사용합시다 자 먼저 pq의 기울기 갈게 자 기울기 m의 값은 b 마이너스 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야 그 값은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우리 요거 기울기 있었잖아 요거 기울기 그냥 걔는 마이너스 m이잖아 그냥 3a분의 2의 a제곱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자 얘 b 마이너스 a는 2지 2분의 자 아까 2의 b제곱은 4 곱하기 2의 a제곱이었어 그럼 4 곱하기 2의 a제곱에서 그냥 2의 a제곱을 빼니까 3 곱하기 2의 a제곱이야 걔는 3a분의 2의 a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어차피 지수니까 0이 될 수 없습니다 곱하시니까 9a의 값이 2가 되므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9분의 2다 그럼 a가 9분의 2니까 b의 값은 9분의 18을 더하면 되니까 9분의 20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90 곱하기 a 더하기 b니까 9분의 22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220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점을 찾는게 우선이고 기울기라 하면 점을 무조건 두개를 찾아야지 그래서 기울기 구해서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서 좀 난이도를 조금은 낮춰주신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아니 객관식이래 공통과목 마지막 22번을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22번도 조금 어려웠긴 했는데 이거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이 문제는 2019년에 출제가 됐었던 4월달 2018년이죠 2019 2018년에 출제가 됐었던 4월달 경기도교육청 문과 나형 30번 문제에서 이런 비슷한 테마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최고치항계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댓값 8 이렇게 극댓값이 다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그치 그럴 때 이 gx란 함수가 누가 되냐 바로 fx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2ft다 얘는 x가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fx고 x가 t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저함수래 그때 gx 이퀄 0 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ht고 그 ht는 t는 a라는 놈에서 불연속이래 그러한 불연속인 a가 딱 두 개만 나오도록 하는 f8의 값을 구하시오 어쨌든 최고치항계수 1 다 주어졌어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거 의미를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이제 2018년에 나왔던 4월달 수학 나형 문과 경기도교육청 30번 문제가 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천적으로 f 괄호 안에 x하고 2k 마이너스 x 왔을 때는 x는 대칭인데 얘는 어쨌든 y는 fx잖아 얘도 y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2ft거든 그럼 얘네들을 더했을 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x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y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y는 이라는 변수고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얘는 y는 ft라는 함수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 그러니까 y는 t라는 점이 있는데 아 y는 ft 그 ft의 함수값이 t값일 때 그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그때 여기가 t야 그럼 ft가 이놈이 되는 거야 알았니?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이 x는 t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요거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 fx 더하기 eft야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얘보다 작은 시점에서는 연두색을 살리고 얘보다 큰 쪽에서는 주황색을 살리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진짜 말 그대로 얘가 떠 있느냐 안 떠 있느냐 이제 이것도 중요해 그치?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교첨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치? gx이퀄 0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fx라는 함수 자체가 과연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수점이 있죠 어쨌든 요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y는 ft라는 함수점이 대칭 근데 그 t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t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보다 작은 시점은 연두색 요거 연두색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하얀색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었다면 얘는 이렇게 가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게 gx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높낮이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8이라는 놈을 극댓값이 8이라는 놈을 주어진 거야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fx의 개형을 통해서 gx를 gx0 이퀄 얘를 유추하고 ht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몇 번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야 선생님도 이거 딱 두 개만 그려봤거든 그래 세 개째에서 바로 왔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 문제를 빨리 풀었을 거야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자 먼저 첫 번째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칩시다 어차피 gx이퀄 0이니까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자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는 일단 극대값이 3일 때 8이래 자 그럼 일단 보세요 내가 얘를 t를 요쯤에 있다고 칠게 그럼 얘는 y는 t니까 이렇게 갈 거야 y는 ft니까 그럼 얘를 중심으로 꺾어 올려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왔다가 그래프가 요렇게 갈 거야 맞니? 그러니까 일단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갖겠네 그럼 얘가 쭉 와서 여기에 왔다고 치자 여기에 그러면 y는 ft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인 그래프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역시 이렇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 하나 둘 셋 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얘 파란색일 때는 하나 둘 셋 점이고 노란색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네 점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 파란색인 점 좌우로 분명히 불연속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 자 얘도 한번 볼게 얘 얘는 역시 이놈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이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러니까 얘도 하나 둘 셋 예요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요 앞에 보라색이 왔다고 치자 그럼 보라색이 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대칭이니까 얘는 요렇게 대칭이 돼서 요렇게 올라갈 거야 맞니? 그 다음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이네 야 뭐야 그러면 연두색일 때는 하나 둘 셋 점이었고 보라색일 때는 두 점이네 야 그러니까 얘도 또 불연속이야 그럼 또 와서 요놈이 됐어 그럼 요놈이 되면 이제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 그래프가 요렇게 가서 지금 여기 노란색에 온 거야 그럼 얘 대칭을 그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요렇게 갈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점에서 만나는 함수가 되겠지 만약에 얘가 여기 앞에 왔어 이미 요 앞에 왔어 그러면 y는 ft니까 걔가 요렇게 밑으로 오겠지 요렇게 되겠니? 그럼 얘는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대칭이 됐다가 요렇게 왔어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 둘 물론 얘가 여기 딱 다음에 세 점이 되긴 하겠지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얘가 또 이쪽으로 갔다고 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고 쳐 그러면 얘도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교점 없어 아니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내려가는 거지 아 미안해 교점 없네 하나 두 개가 생겨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 둘 세 개 현대에는 두 개가 됐잖아 어쨌든 이 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또 불연속 그러니까 최소한 불연속이 몇 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도 불연속이 되니까 얘는 세 개 짜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 일단 불연속이 되는 점이 세 개가 된다라는 사실 최소한 세 개야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 이상이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져주셨어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출문제 있습니다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조금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신 학생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야 얘는 만약에 이제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 그냥 이거 해봤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자고 하자 자 먼저 첫 번째 얘를 여기라고 하자 자 노란색 자 노란색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래프 가니까 일단 서로 다른 두 점 오케이 두 점 얘보다 조금 더 내려왔다고 치자 옆으로 자 요렇게 왔어 그럼 Y는 T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얘는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하나 둘 셋 어쨌든 간에 이 점에서 불연속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점도 가보자 자 요 점 자 얘에 대해서는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자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얘 두 점이야 그러면 얘 앞에가 중요하잖아 요 앞에가 요렇게 있어 그럼 얘 대칭시키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얘는 요런 식으로 가니까 하나 둘 셋 어쨌든 얘도 불연속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불연속이 두 개는 되겠네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자 여기도 봐야 돼 아까는 세 개였으니까 이미 안 한 거야 더 근데 얘는 요렇게도 한번 살펴봐야 돼 자 요기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는 누구냐면 얘 하얀색에 대해서 대칭 얘라고 하자 보라색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요런 보라색이 요렇게 대칭이 됐다가 요렇게 갔다가 얘가 요런 식으로 가니까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는데 아까 여기서 얘하고 얘 사이에서 몇 점에서 만났어?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났으니까 야 여기서도 불연속이야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우리 느꼈어 여기 이제 이쪽이 내려올 때는 꺾어 올라가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생길 거다 그치? 그럼 이 점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한 점 밖에 안 생겨야 돼 그치? 그러려면 접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되게 난감했던 내용이야 이거를 사실 한 번에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아니면 또 여러 번 나눠서 그릴 것이냐 그 차이점이야 이거는 선생님도 딱 두 개만 그리고 바로 저 그림으로 갔거든 자 일단 세 번째 한 실근을 가져 자 한 실근을 갔는데 자 나는 이거 한 번에 왔는데 너희들하고는 한 번에 안 갈게 자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갖다 붙이자 좀 더 내려올까 자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서는 그래프가 얘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가고 요렇게 가니까 한 점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작을 때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요렇게 가니까 두 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무조건 불연속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에 왔다고 치자 얘가 이렇게 갔어 근데 지금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서로 일단 같다라고 한다면 얘랑 얘 높이가 같아 그러면 얘가 이런 여기서 대칭이니까 요렇게 갔다가 얘는 요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빵 안 맞나 그러니까 아까 두 개 한 게 어쨌든 빵 개였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가 요 점에서 왔다고 치자 그럼 요렇게 갔어 그럼 이 그래프를 대칭을 하니까 이렇게 왔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오케이 빵 개야 괜찮아 근데 얘가 여기 왔어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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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얘가 요번에 요렇게 왔어 대칭이야 여기에 대해서 요거 연두색이라고 하자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두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얘도 불연속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요기에 왔어 되게 조금 올라왔어 자 요렇게 파랑색 빨강색으로 가자 여기에 요렇게 그럼 어차피 이쪽 오른쪽으로 하면 또 0개가 있거든 근데 얘가 요기에 대해서 대칭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요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또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 또 두 점이야 그러니까 두 점으로 갔다가 또 0점으로 또 가는 게 있지 여기에 와버리면 또 0점이잖아 아까 이거 0개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불연속 점이 3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불연속 점이 여기서 무조건 생기지만 이 오른쪽에서는 또 안 생겨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딱 되면 되냐 바로 이렇게 되면 돼 자 우리가 얘는 왜 그랬냐 삼차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올라가 즉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똑같은 경우 즉 높이가 4가 되는 경우야 자 그러면 일단 역시 이 점에서는 확실해 어 불연속 점이 돼 그치 무조건 불연속 점 돼 여기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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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괜찮아 그러다가 여기에 왔어 자 여기에 그럼 여기에 오면 요놈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그래프가 꺾어 올라오니까 얘가 요렇게 가므로 여기서도 불연속이 돼 그치 한 점 근데 얘보다 조금 더 커도 얘보다 조금 더 커도 얘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잡아 요기야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더 커도 얘 대칭하면 이렇게 요만큼 왔다가 지금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 만나 아까는 요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얘보다 좀 더 더 컸기 때문에 더 내려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 만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얘에서 불연속이고 얘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절대로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와있는 사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번째 정리하자 자 이제는 식만 찾으면 되는 거야 식 찾는 거야 뭐 우리가 엄청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자 얘가 y는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3이었어 어차피 이거 비율관계에 의해서 얘가 2대 1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2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t고 얘는 3 플러스 2t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얘는 x 마이너스 3 플러스 t 곱하기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t 전체 제곱 더하기 4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근데 이 점의 좌표가 3일 때 8이었잖아 자 f3의 값은 여기다가 3 3 집어넣어 없어지고 t하고 4t를 제곱하니까 4t의 3 제곱 더하기 4 그 값이 8이 됩니다 그래서 t값은 1이겠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f 뭐 찾는 거냐 우리 f8을 찾는 거네 자 f8은 얘가 이제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럼 6 곱하기 3 3은 9 더하기 4가 된다 그래서 6 9 54 더하기 4라서 58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 우리 6월 9월 평가원 시험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공통과목 솔직히 좀 어떠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집에 가서 선생님도 해설강의 찍고 이제 오르비 사이트라든지 다른 여러 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할 건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받아서 풀 때 느꼈던 소감은 아 요거 의외로 쉽지 않겠다 애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풀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통과목이 지금 저번 6평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번 6평은 이제 8번서부터 조금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13번까지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다가 조금 조금씩 난이도를 낮췄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조금 조금 쉽다가 13 14 15에 완전 폭탄을 내려보는 거야 13 14 15를 분명히 이제 해볼만 하거든 해볼만 해서 풀다가 보니까 시간이 점점점점 흐른 거지 그래서 분명히 페이스에 말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와고 나와서 봤더니 와 되게 쉽게 풀렸어 이런 경우는 되게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 당시에 분명히 조금 많이 서투르거나 조금 많이 어색했던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요런 면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선생님하고 정리했던 면들을 다시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평가만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글도 올렸지만 이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의 오늘보다 어제의 오늘의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발전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조금 더 발전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괜찮아 그거 보완해서 내일 조금 더 나아지게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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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여러분들이 더 실력을 쌓아 나가 본다면 11월 17일 날에는 어느 순간에 티클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실력이 태산같은 실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잘 봤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리허설은 리허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리허설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 잘됐던 부분을 부족했던 부분은 왜 부족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보완을 하시고 잘했던 부분은 계속 내가 장점을 되살려서 정말 잘 부각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은 남은 선택강의 선택과목 해설을 좀 진행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시험이 끝이 아니니까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